박세리 씨가 참 재정적으로 지금 약간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그런 기사가 났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세리 씨가 지금 나이가 얼마나 되나 참 1997년도 외환위기가 덮졌을 때 참 국민들이 큰 희망을 줬던 선수지 않습니까 아직 아주 젊네요 1977년생이니까 우리나라는 46세 47세입니다 재산관리를 잘못한 건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대전에 본인이 직접 설계가 지었던 부모님 집이 있고 또 바로 옆에 자기 집을 지어 가지고 4층 집은 직접 설계하고 인테리어를 했다 이렇게 하는데 자 여러분 젊은 날의 영광은 참 좋은 일인데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나이가 들었을 때 삶이 좀 편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 날에 이렇게 상금만 한 200억 이상 정도 벌었다고 하거든요 그럼 197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200억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걸 잘 이렇게 자산을 아버지가 관리를 해 줬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별로 여의치 않았던 것 같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아버지하고도 이제 고소고발이 고소가 있었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지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박체리 씨가 지금 40대 말이니까 살아온 세월만큼 또 남은 겁니다 여성분들은 남성의 배가 더 이렇게 평균 수명이 길으니까 자 이게 보시게 되면 참 그래서 이제 제가 박체리 씨 건을 보고 만일에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오늘 제목이 은퇴자산관리니까 은퇴자산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을 던지게 되면 제가 뭐라고 답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정리되네요 은퇴자산관리 5개명 제 생각입니다 첫째 사기를 당하지 않아야 된다 지인들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온라인상의 스캠 같은 것에 사기를 당해서 안 된다 두 번째 과도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아야 된다 사기꾼들이 대부분 과도한 수익을 공략하니까 세 번째 가능하면 업무 시간이 좀 적더라도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은퇴를 하더라도 반은퇴 상태나 이렇게 일을 하는 시간이 길어야 된다 네 번째는 단기 생활비 매달 매달 들어간 생활비하고 중기 장기 투자소득을 구분해서 관리해야 된다 다섯째 아주 오래 살 수도 있으니까 최소 20년에서 30 이상의 시간을 두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네요 이렇게 이제 은퇴인데 특히 사기를 안 당해야 되거든요 사기를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은퇴 자산관리에 대해서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의견을 남겼나 보니까 이제 미래에시아에서 연구소도 있지 않습니까 크게 보니까 매력적인 글이 있네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제안하는 노후소득관리법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1990년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윌리엄 샤프 스탠퍼드 대학 교수의 은퇴 자산관리 내용이 아마 이분의 홈페이지를 접속해 보게 되면 은퇴 소득 분석이라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 나왔는데 그게 이제 아마 락박스 전략이라고 그러네요 락박스 전략 뭐 이러면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락박스에 잠군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은퇴를 했을 때 본인의 은퇴 자산을 국채와 같은 그런 안전 자산에 투자하고 거기서 여러분들 돈이 나오게 되면은 생활비도 쓰지만 일정 부분에 여러분들 돈을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주식에 투자하는 그러니까 생활비하고 성장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완전히 분리해 가지고 관리해야 된다 그걸 락박스 전략이라고 합니다 박스가 두 개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 더 찾아봤으면 락박스 전략이 뭐냐 이렇게 하니까 한 번 더 제가 이렇게 읽었던 내용을 윌리엄 샤프 스탠퍼드 대학 교수의 은퇴 자산 관리를 위한 락박스 전략은 은퇴 시점에 목돈을 안전 자산에 넣어 생활비로 중당하는 전략이고 이 락박스 자금은 손을 대지 않고 원금은 손을 안 댄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돈이 좀 흘러나올 테니까 이자가 5%나 6% 되면 별도의 위험 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내서 락박스에 보태는 방식을 사용한다 원리는 간단하네요 본인이 기본 자산이 있으면 기본 자산을 안전 자산에 투자한 다음에 거기서 이익이 나오면 이익이 나오게 되면 생활비를 쓰고 나머지를 뭐죠 좀 성장하는 부분에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가지고 그게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또 락박스에 더하는 방식으로 락박스가 두 개네요 그러니까 여기 샤프 교수의 락박스 전략은 안전 자산과 위험 자산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은퇴소득 관리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지만 뭐 이제 단점은 이렇게 돈을 안전 자산에 넣어둘 만큼 돈을 많이 모은 분들은 소수일 테니까 이제 미국은 이게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은퇴 역사가 굉장히 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이 정나라의 미래세 투자 연금센터의 연구원이시네요 이제 미래세에서 여러분들 제안하는 것은 유동성 자금 버킷 그것도 이런 박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안전성장 버킷 중기투자자금 그 다음에 초장기 장기성장 버킷 세 가지 바구니를 나누어 자산을 관리하는 여기 보시게 되면 세 번째는 장기성장 버킷은 적어도 몇 년 이상 길게는 수십 년간의 장기적 은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금이고 그러니까 단기 자금 중기 자금 장기장을 나누어 가지런 들 자산을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아마 제안을 하는 모양이네요 특히 장기성장 버킷에 버킷은 박스라고 이게 뭐 바구니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노후 후반기 생활자금으로 활용하거나 다음 세대에 상속하기 위한 자산으로 남겨둘 수 있다 미국인의 평균 수명이 78.6세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우리는 지금 이제 한참 논의의 초창기지만 미국의 리타이어먼트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런 검색을 해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얼마를 찾아 써야 되는지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라는 부분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참 이 박세리 선수의 그런과 관련된 기사를 보게 되면서 참 이 돈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한데 돈 관리를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로운 날만큼 세월이 남을 거거든요 본인이 돈을 번 만큼 노후가 남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얼추 30년 정도가 남는 겁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돈에 쪼달리지 않고 그래도 좀 절약하게 되면 절약한 범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돈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박세희 선수가 그런 교육을 받았을 리도 무마 없고 아버지가 좀 똑똑했으면 여러분 200억을 많이 굴렸겠지만 그게 금융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참 없어서 가지고 혹시 고생을 안 하겠냐는 생각이 떠오르네요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잘 굴려야 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잘 굴려야 되거든요 이게 잘 굴려야 되는데 여러분 돈을 잘 굴리게 되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오늘 은퇴자산관리라는 부분을 보면서 한 분이 한 30년 동안 정권맨으로 활동하면서 자식에게 매월 20만 원씩 40년 동안 적립을 해가지고 재산을 굴리는 방식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써놓은 블로그를 봤거든요 만일 40년 동안 연 8%나 10% 정도의 성과를 거둔다면 재산은 얼마나 형성될 수 있을까 연 8%면 7억 연 10%면 12억 7천 이렇게 나오거든요 미국의 성장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대개 한 10% 정도는 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가 물론 이 기간이 40년이니까 지금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40년까지는 볼 수 없습니까 그렇지만 성장 그래프만 보더라도 한 해 평균 성장률이 얼마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단 사기를 안 당해야 돼요 사기를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의 방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번에 김경록 미래시에서의 자산구문을 했던 분 이야기는 참 귀한 이야기죠 은퇴 자산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은퇴와 동시에 일을 완전히 떠나가지고 그동안 만들어뒀던 자산을 빼먹는 식의 그걸 그분 말씀은 김경록 고문 말씀은 백두산식 노후 자산관리이고 큰 돈이 아니더라도 일을 하면서 근로소득을 좀 벌 수가 있으게 되면 생활비의 일부를 충당할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을 복리 효과를 이용해서 자산을 정식해 나가는 그걸 개마고원형 은퇴자산관리를 하자는 굉장히 제가 볼 때 중요한 내용인 거죠 30년 20년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니까 그래서 오늘 미국의 이런 1990년에 노벨상을 받았던 분의 이야기를 그대로 수용할 필요도 없고 미래시에서 그것도 수용할 필요가 없는데 단기 자산하고 장기 자산을 계정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백원이 있으면 백원은 가장 여러분들 뭐죠 주식으로 따지면 배당주의 50%를 투자할 수가 있지만 배당주는 연평균 8% 10%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주가는 상승이 안 되지만 그러나 또 다른 50 정도는 성장주식에 투자를 해가지고 노년의 후반기를 대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냐 이야기죠 그걸 전부 다 배당주의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어리석은 정책이란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락박스 전략의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은 거죠 단기적인 관리하고 장기적인 관리를 분리해가지고 여기 오늘 한나님 말씀처럼 돈 벌기보다 돈 지키기가 힘든데 우리가 그런 훈련을 많이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좀 자주 다루는 거죠 아 저는 젊은 날에 200억 정도 그 당시 벌었는데 아버지가 관리를 잘했으면 어마어마한 재산으로 불렸겠죠 그래서 제가 자주 여러분한테 미국의 기술주의 ETF 상장지수 펀드 이야기를 자주 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그거는 일단 10년 정도 20년 정도 보게 되면 손해볼 염려는 없으니까 그건 성장주식에 그냥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정립식으로 그런데 그런 훈련을 안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간에 20년 정도는 최소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60세가 되면 길게는 30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말씀드렸던 단기 생활비하고 중장기 성장 자산이 성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뭐죠 제압하고도 재산이 좀 불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하고 소송을 하면 이게 돈 문제일 거라고 다 그렇죠 그리고 집이 차 앞돼서 넘어갈 정도가 되면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주 이런 문제도 제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핵심 포인트는 뭔가 하니까 갖고 있는 자산을 그냥 지키기만 하겠다 원금만 보존하겠다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분들 자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 자산이 좀 불어 계속 불어날 한쪽은 불어날 절반 정도는 불어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야기죠 상장지수 펀드가 가장 제가 볼 때는 안정된 거죠 사람들이 빌려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네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